안녕하세요. 무선매용 알시아프입니다. 드리프트 차량의 바디가 독도에서 나왔는데요. 스티커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다 늦지도 못했어요. 한 5분의 1 정도 남았는데요. 바디가 차가 들어오고 바디는 딱 3개만 들어왔어요. 이 바디가 어떨까 걱정했는데 바디가 너무 이쁘더라구요. 근데 본딩이 아니라 스티커가 데칼에 안 발라있어요. 그래서 제가 1,2,4 받았는데요. 일단 3개 남았으니까 빨리 주문해 주시구요. 자 여기 보세요. 바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차가 독도라는 차는 이제 토어링 99,000원짜리 시작해 가지고 차에 빠뜨리만 빠지는 모터 변속의 서버 차량에 조립이 다 되어있어서 99,000원을 팔고 있는 차량인 건 아실 거예요. 거기다 이제 바디만 이렇게만 99,000원이에요. 자 이제 배터리만 빼고 차가 몸층 다 되어있는 99,000원짜리에다가 자 이렇게 바디가 새로 났는데요. 자 원래 바디라면 이제 아시리아프에서 이제 190mm의 카바디가 유명한데요. 바디에 LED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LED까지는 이렇게 돼있는데 LED가 그냥 LED가 아니고 연동된 LED 보세요. 깜빡깜빡 반대쪽도 자 돌리면 깜빡깜빡 이게 연동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당길 때는 앞에, 예 그 다음에 뒤쪽에 당길 때는 뒤쪽에 브레이크가 들어오는데요. 자 브레이크.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살짝 움직이는데 이렇게 밑에 아래등 보이시죠? 아래등 보이세요? 여기? 여기 등이 움직입니다. 등이. 깜빡깜빡깜빡. 반이져도 깜빡깜빡깜빡. 그렇죠. 파란색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 가까이서 보면 진짜 끝내줘요. 정말로 이쁜데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바디에 대한 가격이 있지만 여러분들 또 우리 저녁에 또 차 굴릴 때 필요한 게 뭐죠? 그렇죠. 불사조. 자 불사조. 자 여기 사면 파란색깐. 흰색에다가 파란색이니까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예전에 이거 미니 사이즈로 하나 있었는데 그 차가 별로 성능이 별로 안 좋았다면 요거 10대1 차량. 제대로 된 차량으로 한번 해보시면 으떨까 합니다. 자 독도. 차량은 독도 차량이지만 어떤 바디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우리 독도 투어링. 독도 원 투 쓰리가 독도 투입니다. 독도 투는 브러쉬드 독도 쓰리는 브러스 리스. 70키로 달리는데요. 겁나 빠르죠. 자 바디 구멍까지는 자 예 처음에 작업되는 구멍 뚫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독도 요 바디로 드리프트 버전 할 때는 뚫어도 구멍 뚫어져 있고요. 자 바디만 따라서 구멍은 안 뚫어져 있으니까요. 잘 작업하시고 스티커도 스티커도 작업하시면 나만의 차량. 나만의 드리프트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요거 정말로 드리프트차 정말 잘나온 제품이니까요. 잘 나온 바디니까요. 자 카바디 유튜브에다가 RCLF 카바디와 더불어 독도 바디로 검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RCLF 였고요. 네이버에서는 스타비 우드샵 검색했어요. 자 바로 독도 바디 검색하세요. 독도 바디.